착공에 앞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초시설 등급이 당초 계획보다 상향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사치도는 신공항 설계와 공사를 맡은 컨소시엄사 측이 활주로 운영 등급을 기존 기본 계획보다 상향해 제주공항 수준으로 높이고 항공기를 세워두는 주기장을 기존 계획상 5개에서 11개로 늘리는 설계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공항 규모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은 설계대로 내년 초에 착공하면 2029년 개항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